이번 주인공은 나의 팬에게 선물을 줄 수 있는 기회가 갑니다 이찬호입니다 이찬호입니다 이찬호씨가 손님 아니네요 여보세요 예 아 파라니의 콜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파라니의 가수로는 너무 좋네요 아 그.. 저희 마스터님 진취하존송입니다 아 준수씨 준수씨가 지금 여기 와있거든요 인사를 좀 나눠보실래요? 오늘 특집이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준수입니다 아 도망보면 들켰어요 맞자마자 맞자마자 우리 소녀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뭐라고 갑자기 어머니 자 할머니 저희가 지금 전화를 드린 분이 양다정씨거든요 예 우리 손녀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손녀가 이 준수씨가 서울에 많이 갑니다 아 준수씨 이찬호와 준수씨가 합쳐진 것 같은데요 그 분은 준수씨고요 예 우리 다정양을 다정씨 바꿔주실래요? 예예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부산에 사는 28살 양다정이라고 합니다 아 부산에 사시는군요 양다정씨 할머니이랑 같이 계시나봐요 네네 할머니랑 둘이 살고 있어서 아 그래요? 근데 지금 뭐 컬러링도 들어보고 할머니 목숨도 들었는데 정황상으로는 준수씨 팬 같으시거든요 요새 좀 배달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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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찬호씨한테 작품 보내주신거 맞아요? 아 맞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원래 준수 박사님 팬이긴 한데 그것때문에 미스터 트럭 봤다가 찬호님 콩 눈대마다 빠져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 죄송합니다 할머니 주번으로 우리 손녀가 이준수 보러 서로 많이 왔다고 예 이찬호씨 화이팅!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 그니까 할머니 신스틸러에요 신스틸러 할머니 예 우리 다정씨가 어떤 어떤 소녀입니까? 정말로 아픈 손가락입니다 아픈 손가락 너무너무 착하고 예 예 공부도 잘하고 할머니인데 참 잘합니다 아 예예 할머니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양가동민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찬호씨 화이팅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녹음 녹음하는 걸 계속 쓰시는 거 같은데 예 잠깐만 할머니 예 우리 저 손녀딸하고 예 할머니하고 예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이찬호씨를 좋아하는 거예요? 당연히 다정이가 더 좋아하고 예 저는 예 예 이 영호씨를 참 좋아해서 예 이 영호씨를 참 좋아해서 예 이 영호씨를 참 좋아해서 예 다정이가 가지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할머니 화이팅!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제가 노래 신청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신기해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노래입니다. 하늘에서 우리 어머니도 함께 들으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이제는 가도 되는 걸까요? 어두워진 거리로. 얼마나 오랜지 당신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아닌 거기 속에서 살아야 하지마. 찬양을 죽인 모습을 당신이 모르겠지 않아. 지나간 날을 죽이라면 당신이 손질 때. 기억해. 기억해. 슬픈 영적 마음의. 상처뿐인. 문적을. 상처뿐인. 상처뿐인. 상처. 잠시오고. 심지어.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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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요 슬픈 여자만의 상처뿐인 근적을 기억해요 슬픈 여자만의 상처뿐인 근적을 여자만의 상처뿐인 근적을 cement을 용암으로 workflow période 깨고IEMA